계속해서 광주전남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서상록 선생의 추모기념비가 있는 전남 나주 경혜원에 다녀왔습니다. 김정헌 시민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서상록 선생의 추모기념비가 있는 경혜원에 다녀왔습니다. 서상록 선생은 16살에 혈연단신으로 혈해탄을 건너가 풍성하고 앞서가는 신문명을 접하자 신민지로 신음하며 살고 있는 고향의 서글픈 현실을 생각하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상록 선생은 부모 형제와 이웃을 두고 온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학문을 배우며 뼈를 깎는 주경야독으로 28회 철강공업을 세웠다고 합니다. 고향사랑이 지극한 서상록 선생은 사제를 들여 70년대부터 나주에 고등학교 10개, 봉황초등학교 5개, 도로, 전기설치, 나주에 금화회관을 세우고 시민회관, 복지회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을 기탁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1974년부터 금화장학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5천억원의 장학기금으로 2,500명의 학생들에게 2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 나주를 위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준 서상록 선생님의 아낌없는 도움과 희생을 나주 시민들이 기념추모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진 작은 공원에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나와서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은이었습니다.